안녕하세요 장난감지 입니다 자유공장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보면 바로 토이빌리지 장난감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기워치 집어냥을 싸게 팔고 있네요 여러가지 요기워치와 프라모델 그리고 작은 메달도 있구요 여기에는 짐바, 짐바실즈도 있네요 여기 대사전도 있구요 이번에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아주 유명한 기차죠 프라레이, 토마스 프리미엄, 토마스 기관차 레이 종합 세트, 단층 조각 이런게 있구요 자 밑에는 이렇게 토마스 차량 세트가 있구요 레이 세트 그리고 헬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주 이건 아주 타카토미에서 나온건데 아주 포장이 간격이 잘 나왔네요 밑에는 타카토미에 나오는 토미카 시리즈로 비터 나와서 자 토마스 차량 세트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폴리입니다 폴리, 노카 폴리 인기 많았었죠? 스쿨비, 보성조정 폴리, 서포트 폴리, 로이 엑스, 오토폴리가 있구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테리의 항구, 놀이가, 놀이 컷, 스쿨비, 엠버, 롤이 벤시티, 폴리 벤시티 학교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렇게 무선조정 헬리, 로이, 구조본부, 오토폴리, 폴리스무스 카드, 여러가지가 있구요 밑에는 또 여러가지 토마스 친구들이 있네요 또 토마스 친구들 제가 못봤네요 그 다음에는 노이, 폴리, 여러가지, 적혀있어요 에이치 폴리, 그리고 폴리, 초악근, 폴리입니다 자 여기는 아쿠아비즈, 캔디토이드 있네요 근데 캔디토이드가 없구요 다른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포볼, 아이를 갖고 놓을 수 있는 유아용 항구구요 찬제블럭, 블럭 종류가 있네요 사각퍼즐, 여기는 아이를 갖고 놓을 수 있는 볼링놀이, 여기는 폴리, 비즈가 있습니다 폴리 여기도 있네요 도로놀이, 폴로 요새곤, 헐 여기는 타요도 있습니다 폴로 요새차장도 있고 청소박사 여러가지, 이스브럭 그리고, 사각블럭 이스브럭이 있구요 유모차, 폴로로 유모차 되어있습니다 이쪽에는, 옥스포드 고속열차 블럭도 있구요 위큐블럭도 있고, 고속열차 블럭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것도 볼까요? 여기, 공룡도 있어요 공룡하고, 여러가지 장난감들이 많이 있구요 꼬로로, 아 타요 그리고, 요스루의자 여러가지, 다 있습니다 드라기 어드벤처 홀리가 또 있어요 멜로디, 병기 에듀케이블, 피셔프라이스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난감이죠 아마, 아이존, 아이기체육관 포로로, 피노필공구대 요스루의자 유화종기 유모차 텐트 그늘도 있습니다 피셔프라이스 집도 있구요 아이용, 여러가지 보일세트도 있습니다 장리입니다 장리 자리 냉장고 화면 휴가 소송 소송 다행퇴